혹시 어딨어요? 네, 사진도 남아서 너무 좋아요. 한 명도 안 나오지 않고 얼굴이 다 나와서 나한테 이거 진짜 프레임 걸고 싶어요. 저 이거 액자 할 것 같아요. 저는 여기 나홀로 집에 금리 있는 그 도둑이랑 같이 사진 찍혀가지고 좀 무섭긴 한데 잘 안전할게요. 감사해요. 어떻게 한 거야, 도대체? 영광이 형 꼭 주세요. 네, 축하드려요.